네, 28페이지에 이의신청이 있거든요. 9번 테마. 이의신청은 엄청 중요하다고 하긴 좀 애매해요. 애매해서 이게 띄엄띄엄 출제가 돼가지고 완전 뭐 해보자 이런 건 아니고 원리만 조금 파악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등기관 처분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등기관이 각하에서도 따지고 실행에서도 따집니다. 각하했으면 실행해달라고 그러고 실행했으면 지워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따지는 겁니다. 따질 때는요. 그 등기관 처분 그 자체를 따지기 때문에 그 처분시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여기다가 심사시 X, 이의신청시 X, 심사시 X, 이의신청시 X, 심사시나 이의신청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틀립니다. 등기관 처분할 그 당시를 보고 따져야지 그 처분 당시 이후 사실을 가지고 들고 들어가면 등기관도 억울하다래요. 나 처분한 나중 얘기잖아. 그건 따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후 자료는 따질 수가 없다.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로는 이 제기를 못한다. 언제 기준이 있다? 처분시. 처분시 이후 사실을 가지고는 이의신청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의신청은 언제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기간 제한이 없고요. 이의신청 들어왔다고 집행정지도 해주지 않는다. 내가 이의신청 됐더라도 딴 애들 들어가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의신청을 빨리 해야겠어요? 천천히 해야겠어요? 빨리 해야지. 빨리 안 하면 딴 애들 들어와 버리면 이게 구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정지 안 된다.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기간 제한 안 두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쿨하게 가자. 이 소리죠. 이의신청은 누구한테 한다? 법원에 합니다. 신청서 제출은 등기소에.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다면 틀립니다. 이의신청은 최종적으로 법원에 하는 거지만 구체적으로 신청서를 내는 건 등기소를 거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등기소에 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치사하지만 이거 바꿔냈어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다고 X죠.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는 법원까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소극적 부당, 적극적 부당. 얘네들은 이번에는 안 할게요. 나중에 천천히 하기로 하고요. 일단 신청서를 등기소에 넣었어. 그럼 등기간이 이유 있다 그러면 해주겠다는 소리예요. 해주겠다. 내가 잘못 각하했네. 실행해드릴게. 내가 잘못 실행했네. 지어드릴게. 그럼 해달라는 대로 해줍니다. 해달라는 대로 해줍니다. 이유 있다 그러면 해달라는 대로 해드릴게요. 미안해. 이유 없다 그러면 난 잘못한 거 없다. 난 잘못한 거. 난 자신 있다. 법원 가볼까? 법원 가볼까? 그냥 이거예요. 이유 없다 그러면 자기는 자신 있으니까 법원 보냅니다. 얘도 약간 울질하니까 한 3일 정도 검토를 하는 거예요. 3일 정도 검토하고 법원을 보내는 거예요. 이유 있으면 미안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고 이유 없다 그러면 살짝 생각해 보고 법원을 보낸 거지. 그렇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지문 정리 한번 해보죠. 자 1번하고 1번 보세요. 1번. 1번에 보시면 각하 결정. 각하 됐으면 아무것도 안 써줬잖아요. 그럼 제3자는 나올 일이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따지는 거지. 제3자는 이 신청할 수가 없다. 자 2번 등기관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의 이 신청 맞아요? 지방법원의 이 신청. 맞죠? 자 3번. 2번하고 3번하고 묶어볼까요? 2번, 3번. 2번, 3번. 자 3번은 등기관 처분이 부당하다라고 하면 관할 지방법원의 이의신청서를 제출. 틀렸죠?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하는 거니까 3번 틀렸어요. 자 4번은 등기관 처분에 대한 항부 판단은 이의심사시 기준이요? 심사시 기준? 아니죠. 자 처분시 기준이죠. 자 5번 등기관의 결정 처분이 부당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 시 기준으로 그때까지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이나 증거 방법으로는 이의사유를 삼을 수 없다. 뭐 그럴듯하죠? 왜 틀렸어요? 제출 시. 제출 시가 아니라 처분 시.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5번 같은 경우 굉장히 깜빡 넘어갈 수 있어요. 뒤쪽이 맞게 써 있기 때문에 그 제출 시 를 못 봤으면 깜빡 갈 수 있어요. 자 6번. 2는 집행정 결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집행정지 안 되고 계속 흘러간단 말이에요. 자 7번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에 대해서 집행정 결의가 없고 기간 제한도 없으니까 내가 할 실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쿨하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시라. 자 8번. 이의신청. 신청서를 내는 거니까 서면을 하는 거예요. 신청서. 어디다 제출해요? 등기 소에 제출하죠. 자 기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랬죠. 기간 제한을 돋버리면 등기관들도 되게 골치 아파요. 그 기간 제한 기간 동안에 막아줘야 되거든. 다른 애들 못 들어오게. 걔를 보호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기간 제한 없으니까 알아서 하셔. 본인이 실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셔. 이렇게 해보는 게 서로 편하단 말이에요. 자 29페이지 1번 문제 보시죠. 자 등기관 결정 처분의 이의에 대해서 틀린 거예요. 자 이의신청은 집행정조력이 없다. 없다. 기억 틀렸죠? 자 이의신청서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할 수 없다. 없다. 자 등기관 결정의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의 이의신청. 맞아요? 지방법원의 이의신청. 맞죠? 자 등기관 이의가 이유 없다. 네 뭐. 이유 없다. 자 이유 없다. 그럼 자신이 있다는 소리예요? 자신 있어. 자신 있으면 어디로 보내? 법원으로 보내야지. 법원으로. 3일은 맞는데요. 신청자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법원에 보내서 한 판 더 해봐야 되죠. 이거 틀렸습니다. 자 2번으로 내려갑니다. 2번. 자 2번의 1번에 보시면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할 수가 없다. 자 2번 상속인이 아닌 자. 상속인이 아닌 자가 남의 상속 초상집 가가지고 니네 상속 이름만 안 된다 그러면 맞아 죽어요. 남의 집에 가서. 그러다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기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따지면 안 된다. 자 2번째. 3번째. 이의신청은 구술 아니죠? 신청서를 내라 했어요. 이의신청서를 등기소에 내니까 서면으로 하고요. 기간제한 없다. 자 4번. 집행정조력이 없다.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등기청에 각하결정. 동그란 말이에요. 각하. 자 각하. 자 각하 됐어요. 각하 됐으면 1호로 각하했는지 2호로 각하했는지 11호로 각하했는지 상관없어. 각하 됐으면 뭐든지 사유불문하고 부당하기만 하면 이의신청 사유로 삼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만으로 족하고 1호니 2호니 3호니 따질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자 각하 됐으면 뭐든지 따질 수 있다. 어쨌든 1번이 바로 틀렸기 때문에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넘어가시면 30페이지의 10번 테마 소유권 보존등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 소유권 보존등기는 무조건 한 문제 잘해요. 한 문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보존등기. 그 다음에 기왕 나온 거 하나 넘어가시면 11번 테마의 소유권 이전등기거든요. 12번 테마의 소유권이 이것도 나온다. 그래서 보존등기 이전등기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나온다. 자주 나온다. 보존등기 이전등기는 딱 필수 테마입니다. 보존등기 이전등기. 자 10번 테마 소유권 보존등기를 먼저 볼 거예요. 자 보존등기. 자 보존등기 핵심 정리 나와 있죠. 자 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 등기되는 거죠. 처음 등기를 내가 신청할 수 있어요. 자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으로 가는 거죠. 자 실패 한번 보세요. 소유권 보존등기는 자 원칙적으로는 단독 신청으로 하지만 등기관이 해줄 수가 있어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등기는 신청도 있고 자 직권도 있고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죠. 자 내가 신청 안 했는데 등기관이 왜 직권으로 나서서 내 보존등기 해줄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 채권자가 나서서 감유를 걸어졌어. 믿은 게. 내 채권자가 가처분 또 경매를 처벌했어요. 그렇죠. 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법원에 가서 받아버렸어. 그럼 얘네들은 얘네들은 촉탁등기입니다. 자 이게 법원으로부터 촉탁이 되니까 등기관 입장에서는 이걸 쓰려면 보존등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 열어주면서 감유가 처벌 경매를 써주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장난칠 때 미등기 부동산에 체납처분 압류가 촉탁되면 직권보존등기 한다 OX. X 이거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구조는 그럴듯 해도 직권으로 등기를 보존등기를 해주는 경우 딱 법에 있는 것만 해줘. 아무거나 다같다 비슷하면 해주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체납처분 압류는 규정이 없어요. 안 해주고 현재 규정은 이 네 가지. 감유,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기명령 여기까지예요. 사실 한두 개가 더 있긴 한데 거기는 우리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서 언급을 안 하고 시험에 나온 것만 네 개입니다. 감유,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기명령. 얘네들은 미등기에도 촉탁이 됩니다. 그럼 이거 촉탁되면 이거 해줄려니까 등기관이 보존등기 열어줘야 돼. 그런데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거 단독신청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단독신청은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 신청 의무 있다 없다. 보존등기 처음 집 짓고 보존등기 의무 없어요. 내가 등기 하든 말든 마음이죠. 이거 의무 없어요. 보존등기 하면 등기를 개설하는 거죠. 등기 개설하는 거예요. 표제부도 열고 또 갚구도 열고 필요하면 을구도 열고 이게 등기부 처음 만드는 거. 이게 소유권 보존등기예요. 대장 만드는 거 뭐예요? 대장, 토지대장 처음 만드는 거. 토지대장 처음 만드는 거. 신규 등록. 신규 등록 해야 돼요? 신규 등록 의무가 있어? 기간이 있어? 1개월이에요? 60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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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야 돼. 의무가 있어요. 60일 이내 신규 등록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존등기죠. 소유권 보존등기. 보존등기 신청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의무가 없어요. 이거는 60일 이내 신청해야 돼요. 의무가 있죠. 과태료 있다 없다. 과태료 없다. 과태료 저하고 얘기 안 한다 그랬어요. 과태료 없어요 다. 등기를 만드는 거는 보존등기. 대장을 만드는 거는 신규 등록. 이거 지적법. 이거는 등기법. 뭐부터 만들어요? 이거 먼저 만들어야 돼. 먼저 60일 이내 대장 개설하고 이거 들고 등기소 가서 어떻게 해요? 보존등기를 단독 신청합니다. 단독 신청. 이거는 의무상은 아니기 때문에 미등기로 놔둬서 상관없어. 대장은 나왔는데 미등기다. 그런데 내 채권자가 감유를 걸었다. 그럼 등기관이 직권을 열어줄 수 있다. 구조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보존등기는 내가 알아서 단독 신청하는데 만약에 임의로 가서 내가 하겠다. 라고 단독 신청하러 갈 때 내 거다. 라고 증명하는 방법이 장판수 특. 됐죠? 장판수 특의 장이 뭐예요? 장. 대장. 대장. 대장 개설됐어요? 대장 개설됐지. 대장이 개설됐으니까 이 대장의 소유자가 써있으면 그게 그 사람이 내 거다. 등본 떼다가 등기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등기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등기소에 가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장상 소유자가 대장의 내 이름 신규정으로 대고 등기하러 가다가 죽었어.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 상속인이 가는 거지. 죽었으면 어떻게 해? 그러더라고요. 상속인이 가서 보존등기를 낼 수가 있어요. 상속인이 이제 내 거라고 보존등기하러 가는데 거기다 유언정이 나오죠? 유언정 읽어보니까 누가 있어? 유언정 읽어보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뭐가 있어요? 애인이 있어? 유증을 했다는 거죠? 많이 사랑해 조금 사랑해. 많이 사랑하면 포괄유증 조금 사랑하면 특정유증 유언정이 나온 거죠? 많이 사랑하면 1번, 2번 많이 사랑하면 1번 바로 보존등기가 될 수가 있고요. 특정유증이면 안 되는 겁니다. 포괄수증자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 또 그 아들 회사 합병 후회사 얘네들은 바로 보존등기가 됩니다. 특정 승계인데 하나만 받았대 이전받았대 그러면 얘는 최초가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보존등기할 수가 없어요. 이전받은 사람 중에 보존등기하는 게 딱 하나 있어. 국가로부터 이전받았다. 그러면 넌 최초다 라고 봐주는 겁니다. 대장을 가지고 내 거다 라고 증명하거나 우리 아버지다 라고 증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보존이 된다. 이게 장의 장. 걔네들이 다 가짜면 걔네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판 판 판결의 종류는 불문하고 이 판결을 가지고 이 판결에 내가 최초다 라고 써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행 판결도 되고 이행 판결도 되고 형성 판결도 되고 확 인 판결도 되고 확인 판결도 되고 무슨 판결이든지 확 확 정되면 된다. 확정 판결이면 상관없다. 확정만 되면 무슨 판결이든지 종류 불문이다. 대신에 판결에 상대방이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판결 상대방은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할 수가 있지만 건물은 국가 상대로 할 수가 없어요. 건물은 지자체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지자체 상대로 하지만 국가 상대로 안 된다고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건물 국가 X 건물 국가 X 토지는 국가 상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집 짓고 처음 하는 게 보존등기입니다. 보존등기 신청서에다가 등기 원인 일자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등기 원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시험에 잘 나와요. 보존등기는 원인이 없다. 보존등기는 꼭 매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집을 처음 전제 몸 매매요. 보존등기는 원인과 일자 없다. 보존등기 처음 하러 갈 때 등기필정부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인감증명도 안 내고 제3자 허가 같은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내 거예요. 내 거니까 허가 받았다고 내 거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이런 건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보존등기. 보존등기를 정말 알자면 참 모아놨죠. 제가 생각해도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모아놓을 수가 없어요. 이것만 해도 기본서야 4페이지 정도 분량이에요. 이걸 하나 다 묶어놨기 때문에. 뭐 그런 뭐예요. 못하던데. 다시 농담이고요. 30페이지 맨 밑에 지문 비교 있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앞에 칠판 보세요. 칠판 보세요. 여기 보시면 토지는 장판수 건물은 장판수 특이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거 이거 가지고는 뭐만 할 수 있다? 건물만 할 수 있어요. 군수 확인으로 토지 보존등기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군수 확인은 뭐만 된다? 건물만 된다. 구청장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앞에 보세요. 그러면 군수 확인 하죠. 군수 확인. 군수 확인 딱 본 순간 토지인지 건물인지 딱 확인해야 돼요. 건물은 할 수가 있다. 토지는 할 수가 없다. 이거 O고 이거 X고 이렇게 되겠죠.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하는데 과세관청 촉탁으로 체납처분 압류가 들어온대요. 그러면 직권보존등기 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이거 틀렸죠? 그럼 어떡하냐. 세무서장이 보존등기를 촉탁합니다. 그리고 압류도 촉탁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촉탁으로 두 개 두 개 다 한꺼번에 촉탁으로 처리되는 것이죠.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듯하게 등기관에 해줄 것처럼 써놓으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등기관이 직권보존등기 해주는 건 딱 네 개예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기면 여기만 되고요. 체납처분 압류는 직권으로는 안 되고 촉탁으로 보존등기도 촉탁 압류등기도 촉탁 촉탁 두 개를 쳐야 돼요. 그래서 절차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맞고 3번이 틀린 겁니다. 됐죠? 다음 칠판 보세요. 5번, 6번도 비교하죠. 5번, 6번 대장상 최초소이자 갑 대장상 최초소이자 갑 미등기, 도지 여기까지 대장이 있다 없다? 대장이 있다 없다? 대장이 있다. 어떻게 알았어요? 대장상 최초소이자 대장이 있다니까 등기 있다 없다? 등기 없다. 등기 없다. 이 사람 살아서 죽었어? 죽었어요. 죽었어요. 상속됐다. 이거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대장에 이름 올려놓고 등기 전에 죽었다. 그러면 등기소에 누가 가요? 아들이 가지. 그러면 아버지 명의 등기예요? 아들 명의 등기예요? 아들 명의. 상속인 명의로 보존능기 해야지. 갑은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할 수가 없지. 갑 명의로 보존능기 했다. 이런 공포 영화가 되는 거예요. 등기소 갔더니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 명의 등기. 안 되지요. 안 돼가요. 이게 맞는 거예요? 마지막. 보존등기 할 때요. 등기 원인 연회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게 그렇게 해주면 잘났어요. 보존등기인데 등기 원인이 말도 안 된단 말이죠. 보존등기는 등기 원인 아니라 딱 빵구가 다 있어요. 그냥 안 써. 그냥 보존등기 원인 거기에 비어있어요. 계속 나옵니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노래를 불렀는데 작년에 나왔어요. 심지어 제가 그때 농담부터 1번으로 나올 겁니다. 1번으로 나왔어요. 진짜로. 진짜로. 그게 그 다음 문제죠. 31페이지 1번 문제. 이게 장례에 나온 겁니다. 대장은 편성. 이거 아닌데. 지금 31페이지 1번이죠. 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다. 대장은 나와 있는데 신규 등록은 한 거지. 그런데 등기는 안 한 부동산. 이 보존등기예요. 1번 등기관이 보존등기 할 때 등기 원인과 연회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보존등기는 신청서에도 원인 연회를 안 들어가고 등기부에도 안 들어가고 안 냈으니까 안 쓰는 거지. 1번 없다. 1번이 바로 틀렸어요. 2번 대장의 최초 소유자가 써있는 사람이 죽었나봐. 죽었으니까 상속인이 보존등기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 명의 아들 명의요. 아들 명의를. 아버지 명의 못한단 말이에요. 죽었으니까. 3번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수용도 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미등기면 수용도 보존등기 되는 거죠. 슬판 보시면 장, 판, 수. 대장, 판결, 수용. 이걸로 보존등기가 다 되는 거죠. 장판수. 4번 군수 나왔네. 군수. 군수 확인은 토지가 돼요? 건물이 돼요? 건물이 되죠. 건물할 수 있다. 5번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 밑줄. 소유권의 처분제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에다가 가압류, 가처분, 경매. 3개 쓰세요.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 세 가지가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이에요. 여기다가 나중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추가로 들어온 거예요. 거기까지 해서 4개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1번만 딱 틀린 거죠. 작년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또 나왔어요. 지금 등기원인가 연회를 안 쓴다. 또 나왔어요. 넘겨보시면 32페이지에 2번 문제 보십니다. 32페이지 2번에 보시면 소유권 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보존등기는 등기 원인과 연회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또 나왔잖아요. 1번 틀렸고요. 2번 군수 또 나왔네. 군수. 군수 확인으로 토지가 돼요? 건물이 돼요? 건물이 되죠. 토지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2번 틀렸죠. 3번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의 과세관청 촉탁에 따라 체납하처분 압류를 등기하기 위해서 직권보존등기 틀렸죠. 이때 보존등기도 체납처분 하는 것처럼 촉탁으로 해제된다. 이때 보존등기는 직권이 아니라 촉탁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미등기 토지에 수용란에 수용. 미등기를 수용하면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이것도 가능하죠. 장판수특. 5번 보존등기 신청하는 경우 하러 가고 있어. 등기필정보 낼 수가 없죠. 없는데 어떻게 내요.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4번만 맞는 말이고 다 틀리게 됐습니다. 3번 내려가시죠. 3번에 1번에 보시면 갑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 소유권 있어요? 신축한 미등기래. 소유권 있어요? 있어요. 갑거죠. 등기 없이도 물건변동 되니까 내 거란 말이에요. 이걸 샀어. 의리 샀어. 그럼 최초서자는 갑이잖아요. 아직 살아있어. 갑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으면 갑 명의로 보존등기 하고 잊어낭기 해줘야지. 1번 딱 맞는 말이죠. 여기는 죽었단 말이 없습니다. 두 번째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이거 수용하면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미등기 장판 수특 수. 3번 미등기 토지에 소유권의 처분 제한 뭐 있어요? 가압류, 과처분, 경매 이런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 해준다. 맞죠? 4번 본 건물에만 사용되는 부속건물이다. 그러면 하나의 건물인 거예요. 주된 건물, 부속건물. 하나의 건물인데 부속건물 띄어다가 둘 다 내 거니까 따로 등기를 내겠다. 그럼 보존등기 되는 거예요. 그럼 건물이 분할되는 겁니다. 건물이 분할돼서 죽기가 됐다. 그럼 지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지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그래서 별도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건물의 분할이 됩니다. 5번 토지 대장상 최초서자 갑의 미등기 토지가 상소. 참 많은 얘기가 담겨 있죠? 대장은 있는데 등기는 없다. 근데 죽었다. 그 소리죠? 그럼 간명의로 보존등기 해요? 죽었는데 뭐 죽으면 안 되지. 간명의로 할 필요 없고 상속인 명의로 바로 보존등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5번이 바로 틀린 거죠. 됐습니다. 전형적으로 패턴이 딱 보이셔야 돼요. 보존등기는 한 문제가 딱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11번 테마 소유권 이전등기와 공동소유. 이것도 요즘 한참 나오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계속 내고 있어요. 소유권 이전등기. 자 33페이지 메뉴 핵심정리 있어요. 자 요거를 제가 여기다 띄웠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자 여기서 요걸 비교하세요. 여기도 계약이 있고 소유권 이전등기 있고요. 자 여기도 계약이 있고 소유권 이전등기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도상 요게 먼저 나오고 여기에 대한 특칙으로 이게 튀어나온 겁니다. 이게 먼저 나온 제도에요. 거민 제도. 거민은 무슨 계약이든 소유권 이전되는 계약이라면 그냥 갖고 오지 마시고 동사무소 가서 거민받아오세요. 이 소리에요. 그런데 계약 중에 그 소유권 이전되는 계약 중에 매매 계약은 좀 특별하다. 이것도 거민대상이지만 요즘은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신고해라. 신고하라. 신고했으면 거민받은 걸로 봐줄게. 거민대상인데 거민 안 받아도 돼. 신고해. 신고해. 신고하면 그 신고된 거래가액을 등급으로 쓰자. 거래가액을 갚고의 권리자 기타 상라인에다가 얼마라고 쓰자. 거래가액. 그래서 이거는 거래가액이 들어가는 경우고요. 이 경우는 무슨 계약이든지 이전된 기라면 거민을 받아다가 계약서를 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판결을 받았으면 판결서에 거민을 받아다 내시라. 이렇게 했어요. 신고를 했으면 거민을 받은 걸로 본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으면 수고했다. 거민을 받은 걸로 본다. 됐죠? 이때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기 때문에 이런 계약들도 다 거민을 받아야 됩니다. 해지약정도 일종의 계약이라고 보는 거예요. 해지약정으로 말소를 한다 그러면 거민 안 받아요. 해지약정으로 소유권 이전한다 그러면 거민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속, 수용, 경매. 얘네들은 계약이 아니니까 거민 대상이 아니다.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계약일 때만 거민을 받는 거죠. 계약서니까. 거민 계약서. 계약 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계약 중에 매매 계약서다. 이것도 소유권 이전이죠. 거민 대상이지만 신고를 했으니까 거민 받은 걸로 보고 대신에 신고한 거 갖고 와봐라. 갖고 와봐라. 그럼 신청서에다가 얼마인지 써라. 얼마인지 써라. 예를 들어서 5억에 썼어? 5억 써. 5억 써. 그럼 5억이라고 써있지? 신고필증에? 5억. 그러면 등기부 갚고에다가 권리자계차 상란에다가 여기다가 5억이라고 써.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신청서에다가 5억이라고 쓰고 5억으로 신고된 거 갖고 오고 그러면 등기부 갚고에 권리자계차 상란에다가 우리가 5억이라고 써줄게. 그럼 등기부 등본 딱 뛰면 어? 너 5억에 샀구나. 라고 바로 알 수가 있게 돼요. 무동산 거래가 맑고 투명해지는 거죠. 좋은 건 나쁜 거예요. 부동산 거래가 맑고 투명해지는 거죠. 그런지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안 좋아지게. 그래서 등기부에 이런 걸 안 썼으면 좋겠다.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 매매 목록이 들어갔을 때는 등기부에 목록번호를 쓰느라고 거래가기를 안 써요. 목록을 떠야 거래가기 나와. 그렇죠? 목록이 언제 들어가냐. 목록은 부동산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 매매할 때. 묶어서 매매하면 매매 목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두 개 이상 매매하면 반드시 목록이 들어간다고 했을 거예요. 이게 또 반드시가 아니에요. 반드시가 아닌 게 각각 신고했으면 두 개 이상이라도 목록이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예외했죠? 한 개일 때도 목록이 들어갑니다. 여러 사람 매도인, 여러 사람 매수인. 양쪽이 다 여러 사람일 때. 이럴 때는 실상 지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목록을 기재하게 됐습니다. 목록이 들어가면 그때는 등기부에다가 목록번호만 쓰고 거래가기 5억을 안 써요. 목록을 따로 떼어보게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거민 요즘에 갑자기 등기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거민이 그동안 중개사법이나 민법이나 이런 데서만 나오다가 갑자기 요즘 등기법이 출제됐고요. 여기 나오니까 덩달아서 실거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나오다 보니까 내게 없으니까 매매 목록을 자꾸 내고 있어요. 요즘 한참 여기 트렌드가 딱 왔습니다. 자, 됐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 공동소유가 3개 있죠. 이 공동소유는 전통적으로 출제를 하는 거라서. 자, 실판 봅시다. 공동소유. 공동소유 3개 있어요. 공유 있고, 합유 있고, 총유 있고. 세 가지 공동소유인데. 총유는 따로 시험에 낼 게 없습니다. 총유는 그냥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등기하면 된다. 그럼 끝나기 때문에 총유 등기라는 게 없거든요. 따로 얘기를 안 해요. 자, 우리는 시험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자, 공유는 지분이 있다, 없다? 있다. 합유는 지분이 있다, 없다? 있다. 둘 다 지분이 있어요. 공유는 지분 등기가 됩니다. 등기비에 누구 지분 얼마라고 쓴다고. 신청서에 누구 지분 얼마 쓴다고. 그럼 등기비에 쓴다고. 근데 합유는 지분이 있다, 없다? 있는데 등기비에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합유 지분을 등기한다, X예요. 근데 요즘은 합유 지분을 등기한다 이렇게 안 내요. 합유 지분에 대한 가압률을 등기한다 이렇게 내요. 합유 지분 등기가 안 나오니까 가압률도 안 되잖아요. 뭐가 써져야 가압률을 하지. 그런 식으로 응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짱대칩니다. 공유 지분에 대한 가압률 등기를 할 수 있다. 오, 그렇죠? 공유 지분 등기비에 나오니까 가압률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합유 지분은 등기비에 안 나오니까 가압률이 안 된다. 대신에 합위라는 뜻만 쓴다. 누구, 누구, 누구 합유 이렇게만 들어가는 거예요. 합유 지분 얼마는 안 들어갑니다. 공유 지분 얼마는 나와요, 등기비에. 이렇게 합유 등기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민법상 조합은 등기할 수가 없고요. 조합 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 등기한다. 그다음에 재산을 맡아주는 애가 수탁자죠? 수탁자가 한 명이면 모르겠는데 여러 명이면 걔네들이 공유하면 찢어먹어요. 지분으로 찢어먹으니까 합유를 묶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합유 지분은 이전할 수가 없어요. 왜? 지분 이전 등기가 안 되고요. 대신에 이때는 지분 이전은 안 되고 명의인 변경으로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거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합유는 지분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34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34페이지 자, 1번 1번 보세요. 1번 1번을 보시면 등기분, 갑구의 궐자가 두 사람 이상이래 자, 두 사람 이상이면 암소리 안 하면 공유입니다. 공유 자, 공유는 지분이 있어, 없어요? 있어 자, 공유 지분 등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1번은 두 사람 이상이면 지분을 기록한다. 이거 공유 지분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합유를 하면 지분 얘기는 안 하고 합유를 하는 뜻만 기록합니다. 자, 이게 딱 법조문이에요. 법조문이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고 그래서 1번은 딱 맞는 말이고요. 자, 2번 합유 등기를 할 때예요. 합유자 이름 써요? 합유자 누구 써요? 지분 써요? 지분 안 써요. 자, 지분 비율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2번 X죠. 자, 3번 보세요. 자, 3번하고 4번하고 한 번 묶어볼까요? 3, 4번 묶어보세요. 3, 4번 3번, 4번 묶어보세요. 자, 3번 합유자 중 한 사람이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지분이 처분이 돼요. 합유도. 전원 동의 있으면 지분 처분이 되는데 그렇다고 지분 이전 등기는 안 됩니다. 지분 이전 등기는 안 됩니다. 그럼 지분 처분을 등기부에 어떻게 표시하냐? 자, 그게 4번입니다. 4번에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자, 합유음을 지분에 대한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합유 명인 변경. 네, 뭐? 합유 명인 변경. 자, 사람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합유 명인 변경 형식으로 실행을 하고요. 자, 지분에 대한 이전이나 지분에 대한 가압류는 할 수가 없다. 합유 지분이 등기부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4번이 정확한 설명이고요. 이것 때문에 3번처럼 이렇게 줄여가지고 지문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3, 4번 둘 다 맞는 말이에요. 3, 4번 둘 다. 자, 3, 4번 묶어가지고 별표 치세요. 3, 4번 별표. 이게 참 왜 이렇게 자주 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데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거. 출제자들이 아주 합유하면 아주 이게 계속 됩니다, 이거. 난 좀 가서 얘기 좀. 그만 좀 내라고 하고 싶어, 진짜. 이게 뭘 중요하다고 그렇게 내냐 이러고 싶은데 계속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5번, 6번, 5번, 6번, 5번, 6번 묶어보시고요. 7번, 8번 묶어보시고. 5번, 6번, 7번, 8번. 5번, 6번 보세요. 5번 보시면 공유음을 분할, 금지, 금지, 금지. 분할하지 말자라고 자기들끼리 약정을 한 거지. 공유하고 있는데 서로 분할하지 말자. 우리 사회적 기지내자. 이 말이에요. 자, 그 내용이 금지, 분할금지를 한 2년 했는데 자기들끼리 좀 연장하재. 3년 가재. 그러면 혼자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야지. 혼자는 안 받아줘요. 혼자 가면 등기관님 어떻게 믿어. 왜 너 혼자 왔냐? 같이 와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혼자는 안 된다. 자, 전원이 다 같이 와야 된다. 이게 5번과 6번입니다. 5번, 6번. 그 다음에 7번과 8번 보시죠. 자, 7번, 8번. 자, 7번 보시면 공유음을 분할 금지 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의 금지 기간 중에 분할은 안 되죠. 분할은 안 되는데 내가 지분 팔고 나갈래. 지분 팔고 나갈래. 이거는 되는 거예요. 자, 소유권 일부 이전은 할 수가 있다.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7번이 틀렸고 8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9번하고 10번 묶으세요. 9번, 10번. 자, 9번, 10번. 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갚구에 씁니다. 자, 등기 원인란에 쓰는 게 아니라 권리자 기타 상란에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9번이 틀렸고 10번이 맞는 거죠. 등기 원인란, 권리자 기타 상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앞에 칠판 보세요. 등기부에는 갚구, 갚구에 1번하고 써 있겠죠? 1번, 무슨 번호? 1번, 2번, 무슨 번호? 네? 순위번호. 순위번호가 나옵니다. 순위번호. 순위번호 옆에 뭐 있을까? 네? 접수가 나와요? 목적이 나와요? 네? 등기목적이 나와요. 등기목적, 등기목적. 예를 들어서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이런 게 등기목적으로 딱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접수. 접수, 접수. 자, 몇 년도, 몇 년, 며칠, 제 몇 호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자, 여기는 순위번호. 자, 여기 접수번호. 자, 그리고 등기 원인 나옵니다. 등기번인. 자, 보존등기는 등기 원인 있다, 없다? 없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야. 그럼 여기다가 매매 들어가는 거지. 몇 년도, 며칠, 들어가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올까? 권리자, 기타, 상란, 상란, 상란. 이게 다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소유자 명주번호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쓰는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야. 그러면 여기다가 5억을 쓰는 거지. 자, 보존등기는 거래가액을 쓸 일이 없잖아요. 이전 등기인데 매매야? 그럼 너는 5억을 쓰는 거지. 그래서 이 거래가액은 어디다 썼어요? 권리자, 기타, 상략했습니다. 그래서 등기 원인 안에 거래가액 쓴다고 OX? OX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다시 그래서 9번하고 10번 외투련지 확인하시고요. 자, 35페이지에 이제 기출문제 확인합니다. 자, 35페이지 1번 보세요. 1번. 자, 2021년 4인간에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자, 네모.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딱 먼저 정해줬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자, 등기 원인증명서 하면 거민, 동그라미. 거민. 자, 실패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딱 문제에서 딱 고정시켜줬어요. 그 다음에 뭘 찾는 거예요? 거민. 그럼 우린 뭐만 찾으면 돼? 계약만 찾으면 돼. 계약. 문제 중에 계약만 찾잖아요. 그렇죠? 계약. 거민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거민인 경우 다 거민받는 거예요. 계약이면 다 거민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경매는 계약이에요? 경매는 계약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도 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디귿에 공유물분화 합의. 이거 계약이에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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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한 거지. 자, 양도담보, 계약. 자, 명시사 해지, 약정. 전부 다 계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음처럼 명의사 해지, 약정이 만약에 말소 등기다 그러면 거민 안 받아요. 해지, 약정인데 이전 등기다. 그러니까 이것도 계약이다. 그래서 거민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하고 미음. 이 세 개만 계약이 되는 겁니다. 계약 찾아라 이 소리예요. 자, 2번 문제로 내라고 보시죠. 자, 2번. 소유권에 대해서 옳은 거 찾긴 해요. 자, 기억해 보시면 공유물분할 금지. 분할하지 말자. 라고 약정이 됐으면 분할은 못하겠지. 분할은 못해도 나 지분 팔고 나가려는다.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따가 되죠. 자, 리은. 2020년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되면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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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칠판 보시면 여기 있죠. 자,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자, 그럼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신청서에 써 안 써? 써야죠. 신청서에 얼마라고 써야 되겠지. 신청서에 거래가액을 기재해서 내야 된다는 말이죠. 그 거래가액은 신고가 된 걸 확인해야 돼요. 5억에 신고됐다. 그럼 신고표준 갖고 와라. 부동산 2개 이상이면 목록 갖고 와라. 그럼 우리가 등기부 갚고에다가 써주마. 5억을 써주는 거죠. 자, 다시 지문 볼게요. 자, 매매계약서를 원인증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그 거래가액을 신청정보 내용으로 제공한다. 신청세 써낸다. 이 말이죠. 이 이유는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에 티그포세가 거래가액을 신청정보 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한 개의 부동산에 여러 사람 매도인, 여러 사람 매수인이래. 그럼 하나지만 목록을 낸다, 낸다. 낸다. 하나지만 목록을 내야 된다. 그래서 니은디근도 다 맞는 말이죠. 자, 마지막. 공유의 분할 금지. 약정이 등기된 경우 그 약정의 변경. 혼자 가요? 다 같이 가요? 다 같이 가야지. 이거 혼자 가면 안 되죠.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전원이 갑니다. 틀렸어요. 자, 니은디근만 맞고요. 자, 넘어가시면 3번 문제 또 보시죠. 3번 문제. 자,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3번 보시면 2022년에 체결된 거래신고 매매계약서. 자, 거기에 네모 치세요. 매매계약의 계약서. 매매계약서죠. 자, 매매계약서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럼 이거죠. 자, 매매계약서로 소유권 이전 등기. 딱 걸렸잖아요. 매매계약서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겁니다. 자, 이때 틀린 것은 1번 신청인은 위 법률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청서에 써내라. 신청서에 거래가액을 얼만지 써내라. 자, 두 번째 신청인은 거래 신고필증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라. 자, 이거죠. 신청서에 써내라. 신고필증 갖다 내라. 이 소리예요. 그죠. 자, 3번 신고, 관할관청에 같은 거래 부동산이 2개 이상이래요. 같은 데다 신고를 했대요. 각각 신고했으면 목록 안 들어가죠? 같은 데 들어갈 수 있는 목록이 들어가는 거예요. 2개 이상이면 목록을 제공해야 된다. 자, 4번 거래가액이 한계를 하더라도 여러 사람, 여러 사람 나왔죠? 여러 사람, 여러 사람. 그러면 목록을 제공해야 된다. 자, 5번에 보시면 거래가액을 등기기로 하면 갚고, 맞아, 갚고, 갚고 해. 자, 등기 원인 란에 틀렸죠? 등기 원인 란이 아니라 권리자 기타 사항 란에 기록을 한다. 이게 틀린 거예요, 5번. 나머지 뭐 다 맞는 말이 됐죠? 자, 이제 4번 문제 보시죠. 자, 4번에 박스의 기억 보세요. 자, 등기관이 소유권 보존등기 한대. 자, 보존등기 할 때 등기 원인 연회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뭐 참 고맙기는 한데 왜 이렇게까지 낸지 모르겠어요. 계속 냅니다. 보존등기는 등기 원인 안 쓴다. 자,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의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 제한 뭐 있죠? 가업료, 가처분, 경매. 이게 미등기 촉탁될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열어준다. 자, 등기관이 소유권 일부. 이게 지분이에요. 소유권 일부 지분. 자, 공유 지분이죠? 네, 그러면 지분을 쓴다, 쓴다? 써야 된다. 등기 원인의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 있으면 쓴다 말이죠. 이것도 법적 근거가 있는 특약이에요. 근거 있는 특약이니까 당연히 등기가 되는 거죠. 이 특약, 약정이 등기되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틀렸죠? 기억이 틀렸고, 니은디그 다 맞죠? 자, 5번 문제 보십니다. 5번 공유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그랬어요. 5번 공유. 1번 미등기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전체 부동산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인이 자기 지분만 보존등기 할 수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보상은 전원으로 해야 되니까. 1인이 전체 보존등기 할 수가 있다. 있다. 틀렸죠? 두 번째, 1인이 지분 포기했어요. 그럼 나머지에도 기분은 어떨까?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데 하나가 포기했대. 둘이 공유하는데 하나가 포기했대. 나머지에게 기분은 어때? 기분 좋죠? 기분 좋은 애는 등기 권리자. 포기한 애는 등기 의무자. 지분이 이전되니까. 이거 공동신청으로 처리합니다. 단독신청이 아니라 공동신청으로 처리. 주고받고야 하는 거예요, 이거. 100% 내 거였대. 100%. 이 부동산 100% 내 거였대. 100% 소유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100% 소유권, 자기가 소유권 포기하면 누구 거예요? 국유지 뭐. 국유, 국유. 국가가 좋은 거지 뭐. 그럼 소유권 100% 포기했다. 내 거, 100% 내 거였는데 내가 100% 포기했다. 누가 받아가? 국가 받아가. 공동신청, 단독신청. 그것도 공동신청이에요. 국가가 권리자고. 괜히 얘기했다. 됐어 됐어 됐고. 이것만 봅시다. 집 포기하면 나머지가 받아간다. 걔가 권리자. 얘는 의무자. 이거 공동신청이에요. 3번. 등기된 공유물 분할 금지. 금지. 기간을 약정, 갱신한대. 연장한대. 혼자 가요? 다 같이 가요? 다 같이 가죠. 혼자는 안 되고 전원이 와야 된다. 4번. 건물의 특정 부분이 아닌 공유 지분. 밑줄. 공유 지분. 거기다가 권리 일부라고 써볼까요? 권리 일부. 공유 지분, 권리 일부예요. 권리 일부는 빌려요, 못 빌려요? 권리 일부는 빌릴 수가 없어요. 부동산의 일부는 빌려요. 도면 첨부에서. 권리 일부는 못 빌려요. 권리 일부 지분은 빌리는 건 안 되고 처분은 됩니다. 지분을 팔 수는 있어. 권리 일부 지분을 빌릴 수는 없다는 거죠. 쓰고 틀렸습니다. 지분의 전세권은 안 됩니다. 이것도 의외로 많이 나온 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다. 아파트에 보통 대지권 등기를 했겠죠. 예를 들어서 500위로 전유분이 있단 말이죠. 이 전유분 등기를 딱 떼니까 여기 대지권이 딱 써 있어. 이 말은 건물만 따로 사여 대지 지분이 따라와요. 대지 지분이 따라온다. 이거를 만약에 A가 B한테 판대. 판대. 그럼 건물만 팔아요. 대지권을 같이 팔아요. 같이 파는 거지. 만약에 건물만 이전등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각하. 각하. 분리처분 금지니까. 건물만 이전 못합니다. 이전할 때는 다 같이 가요. 이거를 C한테 전세를 주겠대. 전세권. 그럼 전세권은 건물만 빌려요? 지분까지 빌려요? 건물만 빌려요. 건물만 전세가 되고 지분은 전세로 빌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지분이 권리일부란 말이에요. 대지 지분의. 이거는 전세를 설정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건물의 특정 부분은 전세가 됩니다. 전세. 그런데 공유 지분은 전세가 안 된다. 이 소리죠. 이 공유 지분. 권리일부라고 썼죠? 거기다가 또 대지권이라고 써볼까요? 대지권. 권리일부. 대지권.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 설정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요. 대지권에 대한 전세 설정 안 된다. 권리일부에 대한 공유 지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 안 된다. 부동산의 일부는 건물 일부는 전세권 된다. 건물 일부 토지 일부는 전세권 된다. 일부가 나오면 무엇의 일부인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5번. 한필 토지를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기로 하고. 이거 민법상 상호명의 신탁 배운 적 있죠? 배우고 있어요? 몇 분만 배운 것 같아요 지금? 사고명의 신탁. A하고 B하고 같이 땅을 사는데 전체적으로 A집은 2분질. 전체적으로 B집은 2분질. 이렇게 사는 거죠? 전체 공유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따로 약정을 한 거죠? 약정해서 토지는 법적으로 한필지로 되어 있지만 너랑 나랑 담장 쌓자. 담장 쌓자. 담장 쌓고 100% 네 거로 쓰고 100% 내 거로 쓰자. 자기들끼리는 두 개로 쓰지만 법적으로는 몇 개요? 하나지 하나. 그래서 공유 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알 수 있죠? 이게 진짜 만학의 근원이에요. 만학의 근원. 이것만 안 하면 민법의 소유권 공동 소유 부분이 한 반이 줄 겁니다. 이것 때문에 민법의 소유권 부분이 몇 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규정이 별로 없어가지고 판례가 계속 쏟아져요. 이걸 어떻게든지 어떻게 보호를 해주려고 판례가 계속 쏟아져가지고 민법 공부할 때 제일 골치 아플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는 그런 거 됐고 둘이 분할하면 어떻게 돼? 분할하면. B가 이쪽에 가졌던 이분질 지분 있죠? 그거 누구 줘야 돼? A 줘야지. A가 이쪽에 가졌던 자기 이분질 지분 누구 줘야 돼? B 줘야지. 그럼 서로 지분이 왔다 갔다 하지. 그리고 서로 상호 명의신탁 되어 있었던 부분이 해지돼요. 해지되면 지분을 서로 이전시켜줘야 돼. 해지. 이것도 약정이죠. 약정. 약정이니까 뭐예요? 계약이지. 등기는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건 뭐예요? 검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 이렇게 되면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검인받아서 해지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두 개로 딱 되면서 A 꺼 B 꺼 이렇게 바뀌는 거지. 공유물을 분할하자. 이건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공유물을 분할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로 본다면 외부에서는 몇 필지로 본다? 한 필지로 본다. 이 소리예요. 됐죠? 다시 질문 읽어볼까요? 5번에 5번. 한 필지 토지를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지들끼리 하고 한 필지 전체의 등기는 공유 지분 등기를 마쳤다. 대외관계에서는 몇 개다? 한 개다. 한 개의 공유로 보인다. 이걸 분할하게 되면 서로 지분 이전, 교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 만학의 근원이에요. 저는 예전에 법대 다닐 때 물건 배울 때 이거 배우거든요. 도대체 사람들이 말이야 법대로 하지. 이런 편법을 써가지고. 그래서 정말 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공법상 제안을 많이 걸거든요.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에서 분할 못하는 토지를 한 필지씩 분양하는 경우 있어요. 택지 공급할 때 이거는 딱 한 필지를 가지고 이 동네는 이쁘게 집 한 채씩 넣어라. 그래가지고 분할 못하게. 돈 모질란 사람 공유를 사가지고 땅 쪼개가지고 건물 조그만 한 채씩 있잖아요. 그 동네 안 이뻐진다고. 지구단위계에 딱 걸어가지고 한 필지 분할 못하게 딱 걸어. 그런데 그래도 돈 모질라면 이렇게 해서 하고 싶잖아. 그래가지고 둘이 공유를 사가지고 가운데 담자석으로 집 두 개 짓는 거지. 그래가지고 만병의 근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둘이 사이 좋으면 모르겠는데 다툼 나고 싸움 나고 난리 나죠. 또 한 사람 판다 그러면 어떻게 돼? 누가 사면서 사면서 이 사람 집을 사겠대. 그러면 건물은 따로 등기를 낼 수 있는데요. 대지는 이것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전체 집은 비유를 사야 돼. 그러니까 등기가 복잡해지는 거지. 그러면 또 나는 모르겠는데 안 살래. 이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또 둘이 분할을 한 해 만에 다툼이 나고 공유 분할 판결 나오고 난리가 나는 거죠. 괜히 얘기했어요. 시험이 안 나와요. 하여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다. 이런 게 있어요. 6번 갑니다. 6번. 민법상 조합. 소유권. 민법상 조업소예요. 민법상 조합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신에 조합 1, 전원의 합유등기로 처리하는 거죠. 2번 합유등기할 때 합유자 이름을 씁니다. 지분은 써야 안 써요. 안 써야죠. 합유라는 뜻만 쓰지. 합유자 누구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3번. 두 사람 합유자 중 한 사람이 죽었어. 죽었으면 나머지 잔존 합유자들한테 나눠주는 건데 이때는 지분 이전으로 안 하고 명인 변경. 사람을 교체하는 형식으로 등기를 한다는 소리예요. 4번.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지분 처분이 되긴 됩니다. 그러면 지분 이전으로는 안 되고 이것도 명인 변경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공유 동그라미, 합유 동그라미. 5번. 공유에서 합위로 됩니다. 공유, 합유 서로 왔다 갔다가 됩니다. 이것도 변경 등기예요. 공유자에서 합위로 변경 등기한다. 소유권 변경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다 맞는 말이고요. 2번만 지금 틀린 거죠. 됐습니다. 뒤에 수용 나오는데 수용.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우리 1시간만 더 하고 식사하시고 계속 갈게요. 좀 쉬었다가 갈게요.